오! 너무 높다! 와슨, 파주에 이런 곳이 있었나? 네, 이곳은 마장호수입니다. 마장호수? 진짜 호수에 빠지고 싶다. 풍덩! 예쁘다. 좀 안 나는데? 김 탐정님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좀 오바했네. 알았어? 저건 뭐지? 오, 저거 한번 가봐야겠다. 아까 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이 출렁거리는 출렁다리를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?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너 보자고요. 렛츠고! 오, 잠깐! 지금 벌써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. 잠깐, 잠깐만.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데, 이 출렁다리는 몇 번 두드려보고 건너겠습니다. 가자. 움직인다.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어떠셨어요? 무섭지 않으셨어요? 안 무서워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? 가자. 오, 근데 다리가 떨려! 뚫려있어. 오, 물이야. 바로 밑에. 제가 이 홍수 위를 건너고 있어요. 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또 시조가 번뜩 떠오르네요. 청산이 벽개수야. 푸르름을 자랑마라. 마장호수 한가운데 미식탐정 노니오니. 이곳은 신선노름. 무라일체 따로 없네. 진짜 풍경 좋다. 아니, 그렇게 많이 먹었던 묵도 출렁다리 한 번 건너니까 소화가 그냥 샥 다 됐네. 막 위가 출렁출렁 운동을 해서 그런가. 왓슨, 우리 또 다른 맛을 탐구해 받지 않겠어? 디저트와 커피 준비했습니다. 어허, 그런 곳이 있단 말이야? 그럼 당장 가봐야지. 가보자고. 렛츠고! 렛츠고! 렛츠고!